네, 안녕하세요. 시흥시청 정책상담 박진호입니다. 예, 체크체크 원 투 예트 스쿱! 여보세요? 선생님, 예, 시흥시청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나 시흥시에 썸띵 할 말이 있어, 예! 예, 무슨 일이시죠? 사실은 내가 응, 예 하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간 3 years 힙합의 길만 걸어온 나는 래퍼 연습생, 예! 아, 래퍼 연습생이시군요. 그런데 시흥시는 왜 전화 주셨을까요? 이미 눈치 채셨겠지만 제가 랩을 좀 하거든, 예! 시흥시민으로서 시흥시를 위한 랩을 만들어드리려고, 예! 네, 아, 랩 선물이라니 아주 특별한 선물이네요. 네, 선생님,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그럼 이만 저는...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 얘기 더 안 들어보시나, 예! 랩 선물 말고 다른 선물도 있는 건가요? 노, 노! 야, 그게 아니고요! 랩은 제 엔더핀이고 삶의 삐치지만 제 본업은 그게 아니거든, 예! 네? 조금 전에 랩 연습생이시라고... 저, 저 사실은 취준생이거든요. 제가 그동안 일해보려고 인터넷에 있는 구인 정보를 진짜 많이 봤거든, 예! 근데 저한테 맞는 일자리가 없어, 예! 제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아, 일자리요? 아, 선생님! 그럼 우리 시흥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에 연락해보셨나요? 워, 일자리 지원 기관이요? 그게 뭐지요? 네, 시흥시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본인에게 꼭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전문 직업 상담사가 상담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우! 원스톱 스웩! 나도 그런 거 해봤어요!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쓰고, 지원도 하고 그런데... 한 번 더 연락이 안 왔어요. You know, 아무도... 아무도 날 원하지 않아, 예! 아유, 선생님! 아무도 선생님을 원하지 않는다니요! 그럴 리가요!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 그동안 랩니언슨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쓰는 게 조금은 서툴렀던 게 아닐까요? What? No, no! My feel, my soul을 담았다고요! 아, soul... 네, 물론 선생님의 feel과 soul을 담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No, no! 나는 그런 거 너무 어려워요!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 가르쳐드립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뿐만 아니라 면접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답니다. 요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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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좋아, 예! 그런데 나, like something, 고민 있어요. 고민이요?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요! 나는 힙합밖에 모르는 바보! 힙합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나 이제 일자리 원해! 요! 잘하시네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흥시에서는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과정을 무료로 교육해드리고 취업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소리 찔러! 맥성노! 나 이거 아주 마음에 들어, 예! 선생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매월 7일과 17일에는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만날 수 있는 럭키데이 채용 박람회를 열어서 구직 상담과 현장 면접, 비대면 화상 면접까지 지원하고 있답니다. 노우, 노우, 노우! 부끄럽지만 나 화상 면접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또 나의 취업기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화상 면접을 대비해 VR 활용 모의 면접실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요! 맥성노! 부부부부부! 이제 나도 일자리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원스톱 취업 상담 어떻게 받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하시면 되는데요.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와 시흥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땡큐! 유아 정말 복 매니매니 받으실 거예요. 요! 요! I'm very busy. 그럼 이만 바이! 호! 여보세요?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원을 찾는 구인 기업에게도 맞춤 상담과 알선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우리 시흥시 일자리 지원 기관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